난 이상형이 없는데 이상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왜 이래 현지 때문일까 코끝이 반해 오우씨 예뻤네 손끝이 그대 저기요 잠깐만 봐줘요 나도 모르게 봐버렸네요 눈이 자꾸만 가요 혹시 너 본 적 없나요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시간이 된다면 오늘 밤 어떨까 난 지금 해야 해야 해야만 해 아무 말이나 어떤 이유가 되야 되야 되어야만 해 오우 너를 잠깐 더 볼 수 있게 너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부디 우리가 될 수 있게 꼭 해야 해야만 해 감사합니다.